신호 대기 중이던 운전자 뭔가 잘 기다리고 있는데요. 뒤에서 느낌이 이상해요. 뭔가 팍 들이받아요. 후방 카메라 볼까요? 전차가 옵니다. 전차가 옵니다. 그대로 자주포입니다. 자주포? 네 자주포. 범퍼를 치고 간 거였어요. 아니 자주포가 저렇게 나타나서 앞에 차를 쳐요? 그러니까요. 사고가 일어난 곳이 근처에 공부대가 있는 강원도 고성군이었습니다. 당시 작전 중이던 자주포가 벌인 사고였는데요. 운전자에 따르면 수리비 견적이 420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하고요. 당시 사고로 다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하지만 운전자는 사고 조치에 좀 아쉬움을 보였는데요. 해당 부대에서 사고 당일 저녁에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그 이로는 이런 방법 한마디가 없었다고 해요.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뭔가 더한 얘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. 그러니까요. 저도 기갑 부대에 있어서 자주포에 대해서 잘 안 해요. 철판 두께가 엄청나거든요. 무기입니다. 무기. 정말 자동차가 종이장처럼 구겨질 수 있는 상황인데 운전자가 사고 이후에 옆에 탱크가 지나가기만 해도 운전할 때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을 했고요. 보험 처리이기 때문에 보험사랑 연락하는 게 맞지만 군에서 정말 사람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었던 상황인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. 그래서 군에서 어떤 보상이라도 받을 수는 없는 건지 그게 궁금하다. 이런 질문도 남겼습니다. 들어보니까 우선 수리비가 420만 원 나왔다 했잖아요. 그래서 보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봐야 되는데 탱크랑 사고가 발생했단 말이죠. 보험 처리가 되는 거예요? 보험 처리는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주세요. 뒤에서 차가 쿵! 어떤 차인지 딱 보니까 탱크가 얼마나 정신적인 충격이 크겠습니까? 이렇게 트러마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. 다행히 이제 구령 차량 같은 경우도 보험에 가입했으니까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험 처리뿐만 아니라 좀 정신적인 충격도 받았기 때문에 사과를 받고 싶은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잘못을 해도 사과를 잘 안 해요. 왜 안 하는지 아세요? 왜요? 책임져야 될 거다. 사과를 하면 본인 잘못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거예요.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법이 있어요. 사과법이라는 게 있어요. 사과법은 뭐냐면 사과를 해도 책임질지 않는다. 일단 사과는 하라는 거예요. 법적인 책임을 나중에 묻는다고. 우리나라에 이렇게 사과법이 좀 도입이 돼서 이렇게 정신적인 피해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저건 이제 자주포라는 말이에요. 군 부대를 통해서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? 이 사건을 요약하자면 결국에는 군인이 일종의 공무원이 관용차를 운전하다가 난 사고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국가 배상법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, 즉 자배법에 따라서 국가가 피해를 배상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. 물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단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자배법에 따라서 이 자배법을 넘어서는 범위의 물적 피해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민법이나 국가 배상법에 따라서 배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근거법령이 뭐든 간에 배상을 해 주는 방식은 뭐죠? 보험금을 처리하는 방식,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에요. 그렇게 되면 군 부대 입장에서는 이미 보험 처리를 통해서 배상을 해 줬는데 이것과 별도로 또 다른 어떤 근거법령을 통해서 배상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.